안녕하세요. 하얀데 광양경지 여왕 상례 일방금종어라고 합니다. 오늘은 간장을 상대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간장만의 pH를 작정해 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간장 냄새 진짜 나 싫어하는데. 간장이 너무 너무 이게 진해가지고 pH는 확인하기 어려운데요. 말하면 알겠죠? 그리고 간장에다가 당근 제작 좀 넣어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좀. 찌시엿을 좀 많이 써서요. 넣어주고 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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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어주시면 간장은 색은 그대로 입니다. 자 여기에다가 당근을 넣고 당근 pH를 측정해 줍니다. 근데 이게 너무 진해가지고. 자 그럼 이 간장은 필요하고. 자 그럼 다른 간장. 여기다가 이제 간장콩을 넣어줄건데. 이제 넣기 전에 주사기. 씻고. 간장콩은 좀 생각보다 이게 많아서요. 아 다시 좀 넣어줘요 이제. 좀 홍게 넣어주세요. 가득 채우시면. 어머 독도 좋습니다. 간장에다 간장콩. 넣고. 넣어주세요. 그냥 씻어도 되려봐요. 간장콩 넘겨주세요. 제가 측정해 줍니다. 네 간장이 하도 진해서. 색은 진짜 그대로입니다. 자 블루베리는 어떻게 변하나 조금만요. 자. 좋고. 블루베리는. 넣어줘요. 이렇게 합니다. 이런 쪽으로 귀찮으니까. 이럴로 닦아주고. 아무리 봐도 똑같습니다. 색은. pH. 아무리 봐도 진합니다. 간장콩은 색이 다 똑같은 색입니다. 자 이렇게 하기로 씻어주시고. 자 간장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간장은 색이 다 똑같은 색입니다. 이 색은. 다 토론이 되어 있는 색이네요. 오늘의 시간입니다. 안녕. 안녕. 아멘